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알림 설정되는 링크에서 살수있죠? 역시 날씨인공들 이거 63벨팅 높인거 알아요? 이게요? 여기다 바다부터? 바다 안쪽부터요? 해수면 아 해수면 부터? 여기 걸어서 못 건너죠? 무조건 4류차 오토바이도 못 가요 인사해주세요 쟈의 고등학교 투어 이즈의 고등학교 모등학교 걔가 메인 기록 이어서 이젠 따라 himself itness 너무 안전하게 문자빛 문자빛 문자 문자빛 문자빛 문자 문자 문자빛 가세요. 가세요. 따라가 봐야지. 그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위에 있는 거요? 무선 타이머? 네. 사신 거예요? 개꿀이네요. 저는 아직도 유선 쓰는데. 저 거지랑 유선밖에 못 써요. 아유. 눈부셔. 지금 애매한 느낌으로 이쁘는 거죠? 허어, 눈부셔. 마지막 단계는 이리 와보세요. 와 진짜 작다. 와 진짜 건물이 크구나. 밖으로? 머리카락이 새벽. 그리고 전 지금 현욱씨를 찍고 있어요. 와 바닥샷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예쁘구나. 여기 현우씨가 발견한 사진 스팟. 여기서 찍으면 예쁘네요. 사진은 제 사진 나올 거예요. 현우씨가 줄 거거든요. 이러고 초템 안 맞으면. 유유. 화각은 23mm 괜찮아요? 35mm. 35mm. 오케이. 근데 여기 그것도 예쁜 거 같아요. 이거 빛 나오면 여기 그림자지잖아요. 덮수보안요. 바로. 근데 그거를. 하단에서. 아예. 아예. 그쵸. 저거 렌즈 좀 바꿔야겠네. 봤네. 그림자 이쁘다. 이거 흐드알 담아될 것 같아. 네. 흐드알 해야 되겠다. 전화 먼저 해야 되겠다. 보여주세요. 진짜 예쁘다. 빛 때문에. 유리창이 반사돼서. 이쪽 벽에서 빛을 더 와. 지금 몇 미리 화각으로 찍고 계세요? 1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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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 징징. 기아 커져라. 징징. 제거 쓰세요. 어디 써요? 저기 뒤에. 저기 있잖아요. 제가 놀고 있으니까 가서 쓰세요. 놀고 있는 나의 삼각대. 다 생활 체험이 아니에요. 이거요? 괜찮아요. 나중에 시네마 영상 한 개 만들어 드릴게요. 망했다 이거. 오디오 망했는데. 나의 삼각대. 새벽에. 사회자 형은 왜 세요? ólg. 나의 삼각대. 나보다 현룡씨가 도망이다봐 출연이 안 주나요? 없어요 그런거? 수입창출도 안되는 채널에서 뭘 말해요? 할라면 어떻게 올리죠? 그거 비밀이에요 아이씨 어떻게 알았지? 지금 올라가는데 더 돌려야지 더 돌려야지 꿀려했래요 잠만 너무 높은데? 원래 그런 맛으로 쓰는거죠 진짜 이쁘다 여기 여기는 3층 스카이 어디로 올라왔어요? 저희 쪽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전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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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가 좀 많기 때문에 네 그것 좀 별로네요 그래도 약간 새로운 사진들을 담을 수 있다는거 느낌있는 사진들 자 이동해보자 어 여기 놀이터도 있다 놀이터에서 놀래 바람 따라 움직인다 바람 따라 움직인다 바람 따라 움직여요 바람 따라 움직여요 허고 Entre Olivia 프랑사장륙 Oy 다 찍으셨나요? 네 가실까요? 가시죠? 아시죠? 보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파라다이스 시티역이에요 맞죠? 파라다이스 시티역인데 지금은 운영을 안한대요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절로 오시면 자차가 없어도 되는데 자차가 있으면 편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촬영할 건 없고 한 2시간 정도 잡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쯤 와만한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루마 아멘